안녕하세요 저는 글을 주세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제목은 이스라엘의 first king was named saul. king saul did not obey god. 그래서 제시의 요리는 예수님에게 줄게 사이예요. 제시의 요리는 새로운 king. 아 이거 이빨 사탕인데요. 이거 진짜 이빨 아니고 이빨 사탕이었어요. 아 뭐지? 첫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아들을 보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왕이 될 거라고 했어요 잘자 여러분들죠 오늘 다 읽을 건데 잘 됐네 다 봤더니 다 잘생겼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본다고 했어요 여기 여기 다이아몬드다 쪼이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제시가 어린 아들이 데이비드가 납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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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농을 받았어요 있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그는 양을 누르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찾는 왕이다 라고 해가지고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왜 어 여기 뭔데 아 아 음 골리아시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시간이 흐르고 그래가지고 이사할 사람들은 다 무서워있어요 아주 컸어요 일이야 예전의 새로운 왕 이번에 1번이자 바울이 화가 났어요 응 뭐지? 하느님이 우습게 막아줘 화가 났어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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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드가 5스톤을 그리고 1스푼을 음 그래서 왕이 말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걸 주었어요 근데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음 너무 컸어요 음 그냥 편봉은 이대로 한다고 했어요 평소에 뭐지 그거 뭐지 음 음 음 사다도 몰래쳐가지고 내꺼야 말했어요 그래서 발은 돌 5개와 음 그걸 챙겼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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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동 강아지냐고 막 웃었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 그래서 클라이 덕분에 다윗은 한 대가 되었대요 이렇게 눌러주면 되나요? … … … … 조그랜 느 GoliV 조금 자리 four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57 다오 slinge 반드 mid-12 디덕 우리 NFT 네 스티커 타임 널 잘 안보일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액티비터로 다시 돌아갈게요 인정됐다 너기로 해야 돼 저는 그냥 너기가 재미있어요 너무 작은데? 너무 작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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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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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작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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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작은데요?